이 눈에 오게 뜨는데 이 눈에 오게 뜨는데 와.. 진짜 오빠.. 오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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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불러오세요! 저기 뭐.. 지금 보니까 좋은 거 같아요 혹시 오늘 포니터가 보인지는 정의에 따라서 포니터 하세요! 아! 네! 안녕하세요. 오, 진짜 오, 진짜 여기 줄사리 있어 오, 맛있어 오, 맛있어 에잇 소고기 맛있어 맛이 어디 있어? 맛있어 음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다리에 스프링라이닉 테뿌라룩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롤라이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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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고자 롤라이닉 옆으로 너무 맛있어 안 맛있네 이거 던져야겠다 아 근데 계속 찍을 때 지친다 호노로베라 로사도 스페인 와인이고요 로제 와인 아 왜 자꾸 호라시켜줘 아 왜 자꾸 호라시켜줘 딱 봐도 맛있어 보니까 두 잔째 두 잔째 아 두 잔이 아니면 두 병째 이게 서비스로 줬는데 아 이거 동물성 찍어줘 근데 격도 없는 게 아니잖아 아 뭐야 너무 아파 저희는 질쓰이 치고 갈 거예요 누룽아 저기 바로 앞에는 해운대 바닷가입니다 제가 생각한 맛이 아니에요 맛이 어때요? 제가 생각한 맛이 아니에요 맞죠? 네 저도 그런 맛이 아니었어요 구독자님들 마스크 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이렇게 한 거예요 서울에서 왔어요 저는 저는 그냥 부산에서 왔어요 저도 서울에서 왔어요 아 배웠어 재미있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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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들 왜 제 얼굴 제 얼굴 너진영이 내가 서로 유튜브 찍어줘야 할게 아니 저기요 뭐한대요 너진영아 지위스 파사 너진영 너진영이 지위스 파사 너진영이 지위스 파사 너진영이 지위스 파사 너진영이 지위스 파사 샘 나 못 담궈 담궈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집 가는 중 집 가는 중 으이 으이 정주현 내일 출근 나 출근 내일 공룡에 셋 중에 헬헬 내일 출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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